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아컷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트위치 연동되는 시청자 참여 가능한 게임 초이스 챔버 이 시청자들이 채팅치는게 이렇게 게임에 연동이 됩니다 아직 어떤 기능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이트 웨이트는 뭐야 챗봇 이건 뭐죠? 일단 해볼까? 플레이 안녕 시청자 여러분들 뭐야 이거 아 이거 갖고 가는거야 이 게임? 이 게임 이거 갖고 가는거냐? 야 뭐야 뉴레코드1 어 어 뭔데 어 뭐 안 떠 갑자기 여러분들이 채팅하는거 어 이거 뭔데 뭔데 아 이거 이거 튕기는건가 설마 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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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초로 줄일게요 예 오케이 됐나 어 어 어 뭘로 하셨죠? 대기중 좋습니다 페이즈원 아이 뭐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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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키머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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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쉽구요 페이즈원 렛츠 렛츠 임프로브 데 점프 하이어 더블 포고 아 점프를 더블 점프를 하게 할 것인지 하이어 하게 할 것인지 포고는 뭐야 포고는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원 투 비 루 캡틴? 로터리 보트 뭐야 타임 투 업그레이드 된 웨폰 아 일단 기다려 이거 기다려 이거 투표 받고 가자 어 어 웨폰은 스피드를 늘려줄 것인지 크릴 늘려줄 것인지 어 스트렝스 힘을 늘려줄 것인지 자 점프에 대한 어 투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점프는 끝났고 이거 기다렸다 가자 애들 나오니까 아 한 번만 더 갈까? 자 과연 유갓 포고 점프 아 293명이 투표해 주셨고요 70%의 여러분이 포고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 뭐야 자동 점프야 개같은 거 야 자동 점프라고 tylko 포고 어 쓰레기들 아 아 뭐 개 Desde 20%이 없어요 놔 고 크리! 아 뭐야 너 크리 해줬냐 너네? 크리티컬 해줬냐? 크리티컬하고 또 한개 더 있던거 뭐했어? How do you like your enemies? Tiny Husky 아 조그만 마른 적이 나오는게 좋은가 어 두꺼운 적이 나오는게 좋은가 아 그런거야? Is now room captain 930727HJ Only 930727HJ님만이 Call in one gift per room 하트 골드 이너미 범프 MT 랜덤 라이즌 중에서 저에게 하나의 하나의 선물을 해주세요 930727님 이 중에서 하나를 적어주세요 930727HJ님 하나의 선물을 해주세요 어 하트 골드 에너미 범브 MT 랜덤 라이즌 중에 어 930727님 하나의 선물을 해주시구요 You got faster attacking 아 297명 중에 63% 여러분들이 아 공속 공속업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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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동점프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는데 공속업 공속업 어 선물이다 930727님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야 야 야 야 930727님의 선물이 도착해서 엇 랜덤 뭐야 뭔 선물인데 허스키 에너미 랜덤인데 뭐가 나온건데 근데 그래서 아 391명에 투표해주셨고 69%가 어 허스키를 선택해주셨습니다 허스키를 선택해주셨습니다 How should one live this world 뭔 소리야? 빈상자 나온거 아니냐? 랜덤이라 MT 나왔어? 타임 투 업그레이드 댄 웨폰 어 업그레이드좀 해주세요 웨폰 파워 업그레이드좀 해줘 스트렝스 업그레이드좀 너무 약해 지금 파워 파워 업좀 해주시구요 아 이놈자식이 파워좀 해주세요 원트 디즈 룸 투 비 사이즈 디프렌트 사이즈 비거 스몰러 야 비거로 하자 비거로 어 비거 방좀 넓혀줘 아 가자 가자 이것때문에 죽이는거 자아 레이저 뭐가 레이전데 패스트 아 또 공속이야? 아니 공속 그대로인데 왜 자꾸 공속해줘 공속별로 올라가는거 같지도 않구만 웹홈 매직 now it gets interesting 파이어 아이스 라이트닝 논 어 좋은걸로 좀 해주세요 좋은걸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레이저 아 애들 죽는 효과야 이거 레이저 내면서 죽는다는거야 효과가 별 쓸데없는걸 투표하네 어 속성좀 붙여주세요 속성좀 아 너무 힘들어 지금 그래야 보는 맛도 더 나지 그래야 하나로 몰아 하나로 단일화해 단일화 아 후보 단일화 하란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룸즈아 나우 스몰 앞으로 룸이 더 작아집니다 72%의 시청자 여러분이 룸을 작게 해줬구요 유가 노 모드 당신은 아무런 효과도 받을 수 없는거같은 아 쓰레기들아 어 웰컴 투 투 더 샵 보트 온 썸씽 나이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잡같은것만 뽑는 경향이 있어 나 얼마있냐 134원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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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럭키 아 저 150원 있어야되서 저거는 안되는구나 럭키 럭키럭키 어차피 에너지는 풀피니까 럭키 한번 해줍시다 럭키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아니아니 이거 이거 나도 한표 누를 수 있는거네 그렇지 나도 한표를 누를 수 있어요 어 저 럭키는 뭐야 저거 어 뭐야 이거 How do you like your enemy? Toggle the greed 야 이거 너네가 투표해가지고 좀 없애줘야되는거 같애 블루 블루 그린 아니 블루 다음에 그린 아니 블루 그린 하라고 블루 그린 블루 다음에 그린 하라고 뭐 어떻게 되는거야 아 좋았어 아 아 뭐야 이거 아 한번 죽으니까 빨간색 하나 단거구나 한번 죽으니까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 어 뭐야 오 예스 뭐야 뭐 먹은거야 어 불로 빈.. 불로 불로 됐는데 어 업그레이드 좀 좋은거 좀 해주시구요 왓썸 엑스트라하츠 어 엑스트라하츠 3 어 뭐야 하이 이너미스 애들이 더 쎄진다는거야? 애들이 많아진다는거야? 아이스 플로워 뭐.. 뭐 한거냐 니네 아이씨 아 여기 미끄러지게 한거야? 나 어차피 무한점프라 나 적용 안돼 어 걸어야 미끄러지는데 나 어차피 무한점프라 적용 안돼 어 니네들의 업보야 걸어야 미끄러지는데 나 무한점프라 걸음 안 미끄러져 어 업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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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업보야 호요 유가 패스트어테킹 아니 미친놈 이거 빨라 더이상 빨라지지도 않는다고 데미지 좀 해달라고 개같은 놈들아 어 유가 투하트 야 3하트도 아니고 투하트 됐네 아 사람들이 숫자 적은거 중에 평균으로 내준다고? 아 평균으로 해서 2하트 됐네요 그나마 괜찮네요 예스 업보야 야야야 좌쩌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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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죽어 죽어 야 죽어어어어어 죽어어 인비즈블 히어로 어 인비즈블 이먼은 뭐야 나 안 보인다는 거야 내가 투명 클로킹 된다는 거야 룸즈 나우 고 업 뭔 소리야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어 나 안 보여 어 나 안 보여 아 그지 같은 것도 했네 진짜 아 여기 개빡센데 여기 안 보이머는 잠깐만 오케이 일로와 죽어 이 자식아 뭐가 더블이야 왓 차지 유어 점프 더블 룸즈 나우 스몰 원트 아더 쿨 파워즈 뭔 소리야 이거 광고인가 어 어 어 보스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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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앞에서 그렇지 그렇지 오 야아치 오 야아스 유가 더블 점프 어 자동 점프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앙 더블 점프 띠 앙 더블 점프 띠 아 캡틴 하고 싶은 사람 핑미 누르라고 아 아 하오 두 라이크 유어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좀 플레이밍만 하지 말아주세요 정신없으니까 부리머는 어 2단 점프 아 개쩔구요 이래야 싸우는 맛이 나지 여러분도 보는 맛 나고 인정 야 힘 좀 파워 좀 업그레이드 해주자 파워가 너무 없어 공속만 있고 이거 야야야 이거 뭐야 어 아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아 아 너무 야빴다 너무 야빴어 유루 속 대신 타이니 에네미즈 애들이 작아진다고 어 E-H-G-U-S 5천5님 당첨 축하드리구요 하트 하나 주세요 하트 하트 하나 주세요 하트 없으니까 어 하트 하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E-H-G-U-S님 로마 하나우 플레이밍 이 새끼들한테 뭘 부탁하면 안돼 어 뭐야 여기 뭐야 아 스턱 스턤프 아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셔야 올라가는 거 어 어어어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떨어지고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이쪽에도 좀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 저거 뭐야 선물이야 선물이야 뭔 선물이야 어 하트 고마 하트 선물 고맙구요 아 아잇 아잇 안돼요 안돼요 아 하트 선물 노 대싱 얘들아 뭐 능력 좀 줘 능력 좀 달라고 아 어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죽는다고 능력 줘야 돼 진짜 죽어 더블 점프가 왜 안됐지 아까 더블 점프가 왜 안됐지 아까 능력 줘 능력 줘 능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까 거기서 이어서 하는 건가 본데 처음부터 센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어서 되는 건가 본데 이게 화 이게 제일 낫긴 한데 보호가 제일 낫긴 한데 도와줘 도와줘 진짜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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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보일러 좀 꺼야겠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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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어? 아 포고점프 진짜 그만해 아아 깨야될거 아니야 크리티컬 어 얘 파워가 세네 이거는 자 자 어 LHS 9869님 어 선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골드 이놈이 범 엠티 랜덤 어 라 라 리자인 리자인은 뭐야 유가 스트롱거 어 파워 데미지 세졌구요 어 스트롱거 샷 어 아 평캔된다 어 평캔 어 평캔 개꿀 점평 개꿀 점평 어 평캔 어 평캔 여기서 따닷 어 고맙습니다 선물 감사드려요 아 쌩 어떤 새끼였어 방금 아이디 게시판에 올려 아 아 에너미 이너미 작게 만드는거 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근접인데요 뭐 다 가자 뚝갚 해면 되는거지 평캔 아 평캔 아 포고 개좋아 어 포고 포고 개좋아 평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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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슈드 원 리브 디스 월드 저 뭔소리야 평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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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먹어지네 어차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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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10탐까지 대 몇 broadcast 갔었지 그렇게 어, 해머 좋구요 해머 완전 좋구요 좋아 페켄 그렇게 그렇게 아 좋아요 힘 힘 그리고 특능 좀 부쳐줘 엔딩 한번 보자 같이 여러분들 엔딩 한번 보자 능력 좀 주세요 컨페디 이거 뭔 소리에요 이거 셀라브라이트 빈 쿨 에브리타임 이건 뭔지 모르겠고 오 아 슬롯이 슬롯을 못하네 골든 하나죠 골든 골든 하나 가자 뭔지 모르겠지만 골든 하나 가자 골든 바로 뽑아 그냥 어 애들 투표 투표 망치기 전에 바로 뽑아 그냥 어 표 들어왔을 때 바로 뽑아 룸즈 아 나우 빅 유가 패스트 어택킹 아 어차피 평캔이라 패스트 어택킹 필요 없는데 아 힘 스트렝스 달라고 스트렝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가도 되는거요 아 뭐야 아 괜히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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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절 도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유 갓 더 파이어 모드 파이어 스프레즈 퀴클리 저스트 루머스 뭐야 무기에 파이어 붙는거야 뭐야 어 쳐보자 파이어 안 붙는데 뭐야 아 파이어 붙는다 어 어 파이어 도트뎀 들어가구요 감사드리구요 아 역시 파이어지 역시 속성은 파이어지 파이어지 역시 파이어지 파이어지 아 파이어 도트뎀 개쎄게 들어가요 어 스트렝스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웨폰 스트렝스 자 한번에 한번에 치자 한번에 한번에 끝내자 자 아 이넘이 작아지고요 유 갓 투 하트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컴온 컴온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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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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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불야 불속성 데미지 개좋은데 개쎈데 불 아 다운 내려가는거 스트렝스 스파이키 플루워즈 까시 설치했냐 어 시청자 수준 까시 설치하는 시청자 수준 어 난 다 피해갈 수 있어 니들이 그래도 까시만 안 밟으면 장땡이 일질 어 야 잠깐만 아 너 돈인데 그렇지 평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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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평캔 어 헐 평캔 평캔 안 돼 돈 파이어 파이어 뭔 짓을 한거야 이 자식들아 평캔 평캔 그렇지 고맙구요 잠시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다 타이밍좀 타이밍좀 바꿔야되는데 지금이야 병켄 자 아 이거 여기서 진짜 죽어어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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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감사드립니다 파워 아래로 내려가구요 땅이 안보인다고? 미친놈들이네 게다가 커지구요 방이 땅이 안보이면 어떻게 가 아 대충 이건 보이네 근데 위에 위에 풀이 보이네 위에 풀 아냐 아직도 있어 가시? 죽구요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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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못 깬다 아 좀 깨게 해줘 도와줘 진짜 좀 찍어버리고 어 근데 폭우가 더 좋네 차라리 진짜 평캔 때문에 아 평캔이 안된다 자동점프가 안되니까 한 대씩 쳐야되네 게다가 세지도 않아 데미지 뭐 계속 나와 1탄부터 거미야 이번에는 제일 후져보인다 뭔가 데미지도 약하고 공속도 그닥 빠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밸런스는 있네 뒤로 넉백이 있네 넉백이 음 아 얜 평캔도 없어 아 평캔 약간 비슷하게 있긴 있네 아 좋다 됐다 약간 어 해머 평캔보단 느리긴 한데 어 해머 평캔보단 느리긴 한데 이건 뭐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돼? 좀 골고루 좀 올려주세요 개같은거 아니 골고루 하나씩 올려달라고 아 나 여기서 기다릴거야 이제 채워 찐따들아 프로이브론 프로이보 보구띠님 감사드립니다 하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하트 어 프로이보구띠님 아 파워 감사드리고요 파워냐? 음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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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머리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 하트 하나 주는게 그렇게 힘드냐? 어? 하트 하나 주는게 그렇게 힘드냐고 뭐야 선물 또 나와? 나이스 감사드립니다 누구세요? 고마워요 선물 어떻게 두개가 나왔지? 좋아요 무조건 스트렝스만 올려주는게 제일 좋은거 같은데 이건 뭐야 여섯개의 방동안 청쓰라고? 청쓰라고? 선물 계속 내려와? 아 캡틴이 여러번 할 수 있는거야 선물을? 뭐야 어 폭 아 미친 큰일날 뻔했네 아 프로이 아 프로이 본디라고 오른쪽 위에 앞으로 일곱개의 방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나와있네 아 그러네 프로이 본디가 열번 할 수 있는거였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만 했던건데 아 아 이거 포기는 패스트어택킹 사용 상관이 없어 포기 포고하고 패스트어택킹을 하지를마 바이버 바로 뽑아 그냥 방송 송출되기 전에 내가 나한테 한평 넣고 뽑아 아이스모드 감사드립니다 아이스 속성 붙여준게 어디야 논 안골른게 어디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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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다 아이스 아이스 좋구요 아이스 좋구요 어 어 어 꺼지시구요 어 어 어 웬일 저거 뭐야 불은 고맙구요 고맙구요 쳐라 고고고 이번엔 느낌 좋다 하이 에네미즈 아 날라다니는 에네미가 나온다 이제 많이 나온다 얘네 어차피 한방이야 근데 한방이야 한방컷이야 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낫게 날면은 아주 그냥 어르시구요 좋았어 좋았어 어 어 유가 투허트 아 지금 필요없구요 아 스트롱거 감사드립니다 스트롱거 어 뭐야 이거 여러분 터뜨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터뜨려주셔야 돼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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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너지 달았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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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왜 통과하 아 포고 때문에 못가 포고 때문에 올라와져 위로 아 진짜 포고하기 아 포고때문에 못가 아 아 아 포고때문에 포고때문에 못가 아 아 자 포고지작 하지말자 깨보자 한번 끝한 이제 1탄왕 밖에 못가봤어 아직 갈 길이 멀어 저 포고 한번만 하지말자 빡세구만 빡세 빡세구만 먹어주고 보우야 더블 점프 감사드리고요 자 보우는 스트렝스 많이 해줘야돼 계약해 보우가 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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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젬 메이젬님 축하드리고요 스트롱거 좋아요 아 빡센거 나왔다 이건 좀 빡센데 지금이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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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메이젬님 첫번째 선물 기대해볼까 와우 도와주시는구만 메이젬샷 메이젬샷 어 확실히 파워업하니까 좀 빨리 죽는다 파워업 한번 더 가자 파워업 한번 더 가자 아 그럼 그렇디 아 레이저 레이저 효과 아주 이쁘네요 레이저 효과 크리티컬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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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메이젬님 좋아요 근데 저거 뭐 저렇게 빛나면은 뭐야 얼음 공격에 뭐 어 스트롱거 아 좋아요 가자 한번 가자 얘들아 아 좋아요 먹어야 되나 꼭 돈 왜 이렇게 없어 돈 왜 이렇게 없어 아냐 이거 필요 없어 그냥 가 Need more money? 저기 접속해서 돈 가져가라는 건가 보다 라이트닝 카디가닝 와우 카디가닝 샷 와우 법사가 된 느낌이에요 카디가닝 화면이 막 흔들리는데요 자 한번 가보자 오우 폭탄 어 오우 폭탄 죽어 오우 폭탄 폭탄 어 폭탄 아 미끄러지네 여기서 어 미끄러져 포고는 면역이고 아이스 플로어 야 뭐야 너네 또 저거 했냐 야 여기는 아예 안 움직여진다 여기는 딱 발이 얼어버린다 아유 발이 얼어버려 좋아 아 뭐야 갑자기 올라와 아 왜 얘는 여기 있는거야 아 큰일났다 개클났다 저거 왜 안내러가 아 이거 내가 점프 뛸 때마다 변하는거구나 별 이상한걸 설치해놨어 니네 어 감사 자 어 어 어 아 저기 안보인다고 아 아 아 저기 안보인대 개노답이야 진짜 계속 와 어 제발 선물 주세요 어 선물 어디갔어 제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선물 고맙습니다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메이젠님 선물 주셔야 돼요 선물 주셔야 돼요 선물 주셔야 돼요 뭐가 계속 있나봐 선물 주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안그러면 희망은 없어요 안그러면 희망은 없어요 선물 주셔야 됩니다 선물 주셔야 됩니다 아 또 처음부터야 또 처음부터야 도와줘라 좀 얘들아 도와줘라 좀 얘들아 도와줘라 좀 얘들아 도와줘라 좀 얘들아 도와줘라ienie 도와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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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암마야? 오암마고 뭐고 그런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방해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해 오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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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점프 감사드리구요 지금 보시면 투표를 한 200분 300분 정도밖에 안하시는데 방송은 거의 3000명 가까이 보고 계신데 10분의 1밖에 지금 투표를 안하시거든요 계속 같은거 반복하는거 짜증난다 하면은 모바일도 다 가능한 모바일로 그냥 채팅치셔도 되니까 절좀 도와주세요 유령청자님들 계속 같은거 보아서 짜증난다 그럼 절좀 도와주셔야 돼요 멍하니 보고계시지만 마시고 채팅으로 절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 말로치면 다 되는거에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가자 도망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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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스트롱어 원펀치로 원펀맨 가자 원펀맨 한번만 도와주세요 원펀맨 한번만 도와주세요 올스트롱 가자 그렇지 원펀맨 원펀맨 힘 받고 있다 여러분이 도와줘도 못깰수도 있어 여러분이 계속 도와만 줘도 보스에서 죽을수도 있어 보스가 어려워가지구 도와줘도 못깰수도 있는데 이걸 방해하면 어떻게 깨니 내 생각에 파이어가 제일 좋은것 같은데 파이어가 제일 좋은것 같아요 여러분들 파이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어 죽을 뻔했네 파이어가 한 1.5대 맞을 애들 한대에 처리하게 해주거든 그 다음 보스에서 파이어가 누적댐 계속 입히니까 보스에서 개좋을거 아니야 오케이 좋아 할만해 이번판 할만해 진지하게 가자 진지하게 도와주세요 음 아이스를 선택하셨네 뭐 논 안하신게 어딥니까 아 좋구여 어 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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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는거냐 지금 없는거냐 아 없는거구나 아 아 얼었는데 영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두개씩 나오는거구나 3으로 도와줄라고들 하시는데 아 좋아요 스트롱거 좋아요 아 아 좀 쎄요 아주 처리할 맛 나요 어 어 아 개같은 게임아 아 아 미끄러운거 진짜 개헤리야 그렇지 아 감사드립니다 다행이다 아 쓰리하트가 여기서 나와주구요 뭐야 어 뭐야 저거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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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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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설마 저 슬롯 없어진거 아니냐 슬롯 슬롯 없어진거 설마 아 슬롯 없어진거 아니야 이거 아 내가 안보이는거 아 고마워요 어 내가 안보이는게 제일 낫지 그나마 아 하필이면 여기냐 아 여러분 도와주세요 어 어 돈 돈 주셨네 감사드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응 으 어 감사합니다 아 어 어어 왔어 1탄 왕이야 드디어 아 큰일났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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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너지를 줘야지 미친 아 에너지를 줘야지 존네 어려워 돈을 주고 있어 아 나 근접무기로 왕하고 싸워본게 처음이라 지금 패턴을 모르겠어 아니 한번 찍는거 한번 미사일 한번일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찍는거 연속 두번쓰네 아 너무 힘들어 이제 나 이번에 죽으면 나 이제 몰라 이제 관갈수도 있어 이번에 죽으면 너무 힘들어 이거 봐 너무 쎄 너무 쎄다고 도우 어 확실히 그거 주셔야 돼요 확실히 그거 주셔야 돼요 더블 점프 감사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약간 손호반이 셀 상대할때 뒤에 오공이 있었던것처럼 여러분들이 오공이 되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미스터 사탄급도 안돼 미스터 사탄은 씨발 도와주려고 하기라도 하지 도대체 뭐야 존나 재배맨이야 2500마리의 재배맨이야 리4797님 감사드리구요 어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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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빠가 오라고 stories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트롱거 타인이 아 아 아 이거 뭐지? 저거? 저거 좋은거였나? 저거 뭔지 모르겠어. 안 먹는게 나을거 같애. 아우 당캐. 뭐야? 뭐야? 뭐가 된거야? 뽀라스, 미다스 이거 뭐예요? 몸에서 뭐 빛나는데? 뭐예요? 뭐 해주셨어요? 어 뭐야? 운이 개좋아졌나봐. 아 럭키, 럭키됐나봐 럭키. 아 럭키되가지고 죽이는거마다 돈 다 나왔구나. 어 그러면 지금 슬롯 살 수 있겠다. 어 이따가 슬롯 살 수 있겠다. 아 마이더스의 손. 아 마이더스 또. 투 마이더스. 마이더스의 손 조졌구요. 갓 유가스트로운거. 어 뭐야? 어 뭐야? 왁형 걱정마 드래곤불로 살려줄게. 어? 어. 아아가아가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냐아냐 괜찮아 계속 선물해주실거라고 나는 믿고있어 그릇지 어 든든한 후원자가 있잖아 리4797님 어 든든한 후원자가 있잖아 아 슬롯 사야돼 슬롯 슬롯 그렇지 슬롯 4개야 나 후원자 믿고 슬롯 샀어요 리4797님 아 파이어 붙여준거 고맙구요 어 후원자 든든한 후원자를 믿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 리4797님 당신은 최고야 7개월이야 좋아서 드디어 에너지 4개야 이러면 마이다스에 손 발동했어 7개월째 구독 감사드리구요 민채킴님 항상 고맙구요 똥떠러덩 좋아 파워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파워 아름다운 파워 아름다운 파워 그렇지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않으실거죠 리4797님 당신은 정말 최고에요 크라젤 버려 감사드리구요 처음으로 3개 나온거 아니냐 아닌가 어 근데 뭐 후원자 여러분도 든든하고 좋습니다 좋은 후원자가 걸렸어요 빨리 4797님 자 갈수 있다 보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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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이젠 더이상 물러설수 없어 스트롱아 에네미 좋아요 기껏 3개 후원을 줬더니 버려 이 스트리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미친 버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야야야 가자 오케오케오케 내려오면서 쳐맞고 아 이게 바로 불 파이어가 제일 좋아요 아 감사드리구요 어 이게 더 좋은건가 먹자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는데 먹어 아이씨 룸즈 업 인비즈블 히어로 감사드려요 인비즈블 히어로가 제일 난거 같다 성의를 발사라도 음 야무지게 먹어야지 정돈은 쓰려줘야죠 오케 인비즈블은 한팔만 버티면 되니까 와 입으로 무는거 봐 와 다 피하고 와 이 미친 와 화살 한대만 맞아도 불타 죽어 이게 바로 파이어의 힘이에요 오케 오케 파이어로 녹였다 어 아 저거는 안먹지 말자 저거 뭔가 이상한거 같아 어 왕이여 와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찍고 어 뭐야 그냥 죽여 그렇지 그냥 폭딜로 죽여 폭딜로 오케 오케이 오케이 폭딜이야 아 상위 호환으로 어차피 써 더 씌워지네 어 더블 점프 감사드립니다 웬일이야 여러분들 자 이제 한번 가보자 진짜 우리의 모험은 이제 진정한 시작이야 우리의 모험은 진정한 모험은 이제 시작이라고 어 오케 오케 저거는 무슨 하트마다 능력이 어떻게 다른지가 모르겠네 좋아서 도와주세요 뭐야 아 이선희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선희님 축하드리고요 범피 범피가 뭐야 룸즈 아 나우 범피 아 이건가 범피가 뭐냐 어 야야야 아! 아 존나 빡세네 야 저건 뭐 어차피 한 대 맞고 죽는 에너지인데 저 에너지 왜 불타는 모양 저 뭐야 선인님 선인님 선물주세요 선인님 이선이 당신 걸렸다고 이선이 기프트 달라고 기프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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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트 사이드웨이 대싱 더블 탭 포워드 오! 어 대쉬 대쉬 선물 감사드립니다 대쉬 어 대쉬 선물 아 선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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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페드라 대쉬 쓰기가 힘들다 그만 피해 이 자식아 아 선인님 잠수야 이선이 픽미업 왜 한거야 그러면 선이야 픽미 왜 누른거야 그러면 선물도 안줄거면 어 최고 기록이에요 여태까지 어휴 나와 서먼 더 기즈모는 뭐야 기즈모가 뭐야 이상한거 서먼 시키지마 어휴 1,2,3 1,3,5를 개좋아하네 사람들이 2번,4번을 별로 안좋아하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1,3,5를 좋아하네 이스트워드 윈드 유아온 라이트 패스 바람불게 했냐? 어 바람부네 진짜 슬롯 어 뭐야 그래피는 뭐야 아니야 슬롯이 무조건 짱이야 슬롯 제발 선인님 선인님 하트라고 영어로 한번만 쳐주세요 스펠링 모르니 유 갓 어 기즈모 유아 리틀리스 얼론 나우 뭐야 이거 뭔데 나쁜놈이야? 뭐야 왜 나한테 쏴 왜 나한테 미사일을 쏴 맞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어 뭐야 소환수인가? 야 이제 빡세다 이제 빡세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진짜 빡세여 어 바람분다 어 미다스 미다스 샷 미다스 샷 아 아니야 선인님 선인님 지금 지금 빨리 미사일 줘야돼 선이야 선이야 하트 좀 줘 선이야 선이야 일 안하니 선이야 제발 하트 좀 줘 아 선이야 아 이거 파이어 면역이구나 파이어 이게 선이야 제발 선이야 제발 선이야 선이야 제발 여러분들의 무기가 필요해요 뭐야 기즈모 어디갔어 기즈모 뭐하는 놈이야 선희야 아 자 선희 개빡치게 하네 진짜 좋네 도움 안되네 선희 아니 기즈모가 나를 공격해 이거 적이 없으면 나를 공격해 적이 있으면 적을 공격하고 어 맞아 맞아 아니 왜 문 안열려 선희야 선희야 음식 하나만 줘라 진짜 아 이거야 어 이제 빡센데 진짜 개빡센데 파이어모드 감사드리고요 이넘이 아이시플로워 육아 러브 러브 파워 파워러브 아 이 미친 게임아 와 와 미끄러워 미끄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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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존나 미끄러워 게임 바닥에 아이스 깔지마 존나 미끄러워 아 조그만 애들이 개무서워 진짜 아 조그만 애들이 개무서워 진짜 가시보단 좋냐 그런가 아 나 선희 진짜 존나 패고싶네 제발 뭐야 자 선희야 제발 선희야 나 좀 도와줘 어허허 어허 선희야 해 제발 어 어 어 어 어 떨어져 죽어 아니 미친 이쪽을 보고 쏘라고 미친 게임아 선희야 선희야 이 선희 어디갔냐 이 쓰레기야 선희야 어 뭐야 이거 아니 이러면 내가 더 힘들어질것 같은데 이거 어 잠깐만 어 어 파워는 감사드리고요 어 어 어 어 왕이야 선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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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공략법 모른다 어 이리 오지 마라 아 아 아 아 아 자 존나페! 존나페! 존나페!! 존나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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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시청자 미들샷 좋았구요 와 선이 이제 한턴 남았어 야 왜 잠그는거 왜 먹었냐 잠그는거 왜 처먹었어 아 그 까시 아 그 까시 하트로 잠그는거 뿌셔야되나보네 아 미친 이건 뭐야 어 슬롯? 어 슬롯하나 뉴웨폰 부머 안좋은거 같은데? 몇번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몇번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쓰레기 같은데? 근데 한번에 여러명 다 뚫고 가니까 잠몹잡기는 좋은데 왕에서 쓰레기일거 같은데 잠몹을 잠몹잡는거는 이게 좋아 왜냐 다 뚫고 가니까 광역이니까 뉴 쇼컷 페이지 2 유가 더 스페셜 이벤트 세이더 매직 워드 이너프 타임 포 드림 투 컴츄르 온리 타임 온리 야 매직 워 매직 워드라고 쳐봐 매직 워드 매직 워드 뭐 안되는건가? 야 근데 활 이거 있잖아 활 활 스피드업 딱 한번만 해주면 어 뭐야 아 이거 지금 썼으면 아 여러분들 피스트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나 한번만 쓸 수 있다고 한거 같은데 아 작아졌다 아 뭐야 어 아 몬스터가 달라졌네 이 게임 짜증나는게 위에서 몬스터 떨어지는게 짜증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킬류3360님 어 닛값 하면 안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죽으면 다시 못해 이거 막판이야 도와주셔야 돼요 막판이에요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건 말도 안 돼 너무 오래 걸려 여기서 이제 끝까지 가야 돼 끝한까지 아 하나가 잠겨보 아 아 보거 터지는 거 레전드다 킬류님 어 감사드리고요 어 윙 뭐야 어 슬롯 어 슬롯 킬류님 제발 어 킬류님 그렇지 살아있어 킬류 살아있어 킬류 살아있어 그래자 감사합니다 킬류님 아 딤 롬즈보 롬즈아 빅 좋고요 어 아 저 터지면서 보고 가시에 맞으면 큰일난.. 어! 존나 멀리 날라와 와아 아니 언제까지 안보이는거야 나 아 더블 점프 감사합니다 또 버거야? 어 뭐야 레이저로 죽으니까 안나오나? 버거 가시가? 이 버거가 아닌가? 아 아 불면역 아 불면역 다행이구요 어 하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같이 가야돼 이제 어 여러분들 같이 가야돼 이제 어 어 여러분들 투표 밀린다 투표 밀려 같이 가야돼 어 어 어 어 감사드리구요 아 고맙습니다 아 보호 감사드리구요 어 보호 스피드업 한번만 딱 해주면 좋을거 같은데 이제 파워도 괜찮긴 한데 아 어 얘다 보거다 야아 보거 존내 무서워 아유 미친 와 이거 뭐야 라운드 이놈이 써니웨더 뭐야 이거 어 날씨 지렸구요 피해 어 어 어 뭐야 이거 얘 어 뭐야 어 잠깐만 날개 날개하트 나오지 않았냐 못먹었냐 날개하트 날개하트 어디갔어 떨어졌나 땅으로 날개하트 어디갔냐 날개하트 어디갔냐 음 오케이 파이어 감사 아 스티키가 이거구나 딱 달라붙는거 오오 아 나 공속 한번만 해줘 공속 너무 느리다 이제 기즈모 룸즈 아나오 피티드 어 빡세 요 빡세 자자자자자자자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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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돈 야 돈 물어다 준다 얘가 기즈모가 돈 빠딱빠딱 물어다 주는데 아이템하고 착한 기즈모네 어 빡세다 한맵에 한맵에 너무 많이 나와 애들이 딕이 애니미 어 끝났구요 날씨 날씨 끝나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거 안했는데 아 저거 안했는데 아 공속이 좀 필요할 것 같애 공속이 너무 느려 어 미끄러 어 누구야 킬류 이제 왔어 뭐하다 이제 왔어 킬류 어 감사드립니다 한번 남았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죄다 잠수하는 놈들이 핑미는 왜 누르는 거야 어 아 미끄러워 어 오케이 아 킬유 끝났어 아 킬유 수준 제대로 좀 핑미하자 진짜 아 올라가는 거 하니까 편하다 올라가는 거 하니까 편해 어 올라가는 거 해줘요 이제 올라가는 게 편하네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냥 때리면 애들 밑에 짜져 있으니까 아 미친 아 저 기술이 이게 양란의 거미야 이 기술 안 썼는데 자꾸 대쉬로 인식돼가지고 대쉬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대쉬로 자 이거 천천히 이거 천천히 골고루 숫자를 골고루 내려주는 게 중요해요 한쪽만 내리면 노답이야 땡큐 룸스몰 나 믿고 슬롯 간다 믿고 슬롯 가 어 믿고 슬롯 가는 부분이야 솔트214님 잘 들으세요 솔트 솔트214님 진짜 어 도와주셔야 돼요 예 하트 스펠링 보시고 인식하시고 인식하시고 솔트님 다음 대통령이야 잘 진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어 바로 오시네 그러지 감사드립니다 얘네가 먹어주네 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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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해머 어 뭐야 어 뭐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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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마워요 어잇 어잇 어 잠깐만 아 고마워요 고마운데 어 필요 없는 게 나왔네 어 잠금 푸는 게 나왔네 그렇지 아 고맙습니다 아 좋아 여기서 많이 나오네 어 갖다주고 어 땡큐 어 하트도 랜덤에 노스 아 윈드 뉴 웨폰 펜 아냐아냐아냐 야 이거 왠지 이거 넉백 애들 날려보내는 거 달려있을 것 같은데 보스전 때문에 무조건 보호야 아 가시 면역이야 저거 아 가시 면역인데 내 거를 하나 훔쳐가네 아 아 와 이제는 개판이다 지금 3타만까지 깼나요 보호가 최고야 어 감사드립니다 하트 계속 하트 드리블해 하리블해 하리블 어 하트 드리블 좋아요 감사드리구요 아 파워 아 감사드립니다 아 스피드 하나 정도 필요한데 지금 스피드가 느려가지고 지금 이제 스피드하는게 이득이에요 아 스피드하는게 이득이에요 어 파워는 이제 조금씩 밖에 안올라서 스피드하는게 더 세져요 스피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어 스피드가 이득이야 이제 파워 잠깐 쉬자 아 스피드가 없어 왜 없지 얘는 뭐하는 놈이야 오케이 땡큐 이따 먹을게 다 끝나고 먹어야겠다 아 또 가시야 땡큐 용기 지혜 힘 밖에 없어? 용기 지혜는 뭐야 용기 지혜는 뭐야 야 이거 뭐야 어 어 야 가시 면역 개좋다 어 가시 아트가 보고 가시 막아주네 딕이 죽 아 오 그냥 딕이 죽었구요 와 운에 운에 맡겼는데 운에 맡기고 있었는데 다행이에요 스티키 어 유가 페이머스 에브리원 고 팔로우 우아굿 온 트위치 라인 나우 아 우아굿 여러분들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예 52%가 제가 페이머스라고 해줬어요 48%는 내가 싫다 그런거야 너무 많은거 아니냐 오히려 어 너무 많은거 아니야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저도 여러분들 어 오 네 나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화살이 보스 잡을 땐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근접 무기가 애들 한 번에 쓰는 건 근접이 좋을 수도 있겠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근접은 그냥 애들 여러 명 이렇게 많이 나오면 한 번에 다 죽이잖아. 겹쳐서 근데 이거 한 명 한 명 쏴야 되니까 활은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 대처가 조금 힘드네요 더블 감사드리고요. 야 이거 가시 면역템이 살렸다. 아유 이거 뭐 죽을 수밖에 없어 아 한번 아 고마워요. 소트님 계속되는 진짜 하트 후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하트 후원 역시 소트다 아 이게 좀 공속 좀 빨라시면 좋겠는데 아 잠시만 하트 이거 일단은 놔두고 먹으름 먹으름 좋았어 좋았어 아 왜 떨어져 아 진짜 에이드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정말 갑자기 하트가 잘 나오네 갑자기 하트가 잘 나오네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슬슬 막판인가 상점도 안 나오고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아 아 아 쟤 나 밀어서 떨어트리는 거구나 아 와 아이스 하트 반 깨졌다. 아 아 아 아 아 이 복어가 제일 싫어 아 아 아 네 지금 몇 마리로 나오냐 감사합니다. 미치겠네. 계속 나와. 게임이 두 때가 없어. 아! 게임이 진짜. 개 같아요. 게임이. 적당히 나오게 해야지. 무조건 많이 나오게 했어. 밸런스를 뭐. 점점 몬스터 패턴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계속 많이 나오게 했어. 트위치 연동 아니었으면. 이딴 게임 하지도 않지만은. 조7294님. 어. 하트만 기억하세요. 조7294님. 베이비 사이즈? 뭐니 너네. 왜 그래. 날 왜 괴롭히는 거야. 조7294님. 어. UFO? UFO가자. 천원. 어. UFO. 어. 뭔진 모르겠지만 좋겠지 뭐. 어. 뭐야. 어. 여기서 왕이야? 어. 여기서 왕이야? UFO 뭐하는 놈이야? 아. 뭐야.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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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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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베이비 아니었으면. 진짜 다 쳐맞았겠네. 베이비 감사드리고요. 어. 여기에서. 가운데 서 있어야겠다. 안 맞게.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아 어떻게 해야돼 공격좀 해줘 얘들아 아 어떻게 해야돼 아 너무 느려 공속이 아 어떻게 해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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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운 게임 다시나다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땡큐! 레이스는 뭐냐? 로컬 온라인 아 이렇게 해서 1대1 뜨는 모드도 있나봐요. 이렇게 아 이렇게 체크 포인트 뭐야 그니까 오른쪽은 로컬이야. 로컬. 로컬 멀티 감사드립니다. 땡큐! 음 음 음 음 음 음 음